머신러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꼭 수학과 코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과 코딩 없이도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미래에는 수학자나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누구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기계를 학습시키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소수의 과학자들만 다루는 음흉한 비밀무기처럼 인식됐지만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에 탈을 쓴 스마트폰과 씨름하면서 컴퓨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머신러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티쳐블 머신은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 없이도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입니다. 이 주소로 접속해 보시죠. 여러분 이 수업의 주인공이죠. 저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관찰하고 조작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저를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이라고 간주하세요. 한편 미래에는 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걱정 마세요. 이 서비스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은 머신러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혹 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공부를 중단하지 마세요. 된다고 치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화면을 잠시 살펴봅시다. 이미지, 오디오, 포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현 시점에서 티쳐블 머신을 이용하면요. 이미지, 소리 그리고 자세에 대한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수 있어요. 왠지 느낌이 좋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손톱에 깨물고 있는 모습을 학습시켜야 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프로젝트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나오는 이 화면에서는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세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5분간만 화면을 관찰하고 조작해 봅시다. 이것은 이미지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키는 기능이 모여있는 페이지입니다. 우선 클래스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볼까요? 클래스는 교실을 한 뜻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서로 연관된 사진들을 모아서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분류로 해석해 주세요. 클래스 1이라고 적힌 부분에 손톱이라고 적습니다. 손톱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웹캠 버튼을 누르세요. 컴퓨터에 웹캠이 켜지면서 왼쪽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손톱을 깨물고 홀드 투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손톱을 깨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 화면에 사진이 기록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톱이라는 분류의 손톱을 깨무는 모습의 이미지를 모았습니다. 두 번째 클래스를 정상으로 변경합니다. 골드 투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정상 분류에 속하는 이미지를 모아보세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컴퓨터에게 손톱과 정상에 해당되는 사진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어요. 컴퓨터가 학습할 교재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입력했다면 이제 학습을 시켜 볼까요?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이 기계에게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기계는 여러 사진들을 보고 어떤 사진이 손톱 클래스고 어떤 사진이 정상 클래스에 속한 사진인지를 열심히 학습하게 돼요. 학습이 끝났다면 프리뷰를 살펴봅시다. 카메라를 보면서 손톱을 깨물어 보세요. 손톱의 수치가 높아질 거예요. 손톱을 깨물지 않으면 정상 쪽의 수치가 높아질 겁니다. 이 수치는 기계가 판단한 확률이에요. 신기하게 보여준 적이 없는 이미지를 만나도 그것이 손톱을 깨무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대박이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계가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의 각도를 조금 바꿔보니까 손톱과 정상을 헷갈려하네요. 학습에 사용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진을 입력하거나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부정확한 사진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려는 사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휴지통이 생겨요.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이제 뭐다? 정확한 정보가 모였습니다. 다시 학습해 볼까요?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톱을 깨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어때요? 이제 잘 작동하죠? 사람이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더욱 정교한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사람이 학습하듯이 기계를 학습시켜서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기술을 기계학습, 영어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진지한 몽상가라면 심장이 두근거릴 거예요. 왜? 꿈꾸던 일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신기하는 건 중요해요. 신기하는 것이야말로 생산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능이거든요. 혹시 안 신기하다면 노력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은 신기해하려고 노력하라고요. 그것만 된다면 열심히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신기하는 것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손톱의 깨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의 기계로 구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판단력은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모델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모델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앞쪽을 풀어보시면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메타, 모델, 웨이트 바로 이 세 개의 파일이 우리가 학습시킨 판단력입니다. 이 파일에 담겨있는 판단력이 바로 머신러닝의 핵심이고요. 이 파일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손톱과 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뒤에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놀라운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판단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음미하러 갑시다.